고기도 못잡고 잡는것도 못찍고 고기가 있네 살아있네 탐식인데 이거? 오 우와 오우 좋아 천천히 천천히 하이씨 스페터탑 괜찮아 형 그거 좋은 사이즈야 오우 진짜? 어 아 얘가 아까부터 건드렸구나 그럼 스페터탑 스페터탑 그거 해쳐서 먹어도 맛있어 점심? 어 점심 어 점심 어 이거 빨랐네 하하 이거 주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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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런거 먹을래 아 그냥 약간 약간 스페터탑 하셔야 형 이거 좋아 맛있어 플라운드 나이스 플라운드 못 잡은 너하고 나만 그거 잡았어 그래도 한 마리씩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어 스카 야 형 너무 정석으로 붙는거 아니야? 스카 형 오늘 무리하시는데 그러니까 형 형 그럼 거기 안 물어요? 대충 물어 대충해 뭐 이상한거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 3시기 10파운드 3시기 잡으려고 아니 아니 그거 묻건데 무슨 마치자 모르걸려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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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다 이거 광어다 구겨 구겨 오우 광어다 오우 대박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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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는 다르네 오우 사이즈는 될거 같기도 한데 될거 같기도 한데 아 야 야 야 사진찍어줘 사진찍어줘 전화기 전화기 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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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색이 복이 하얀색이 보이게 그렇지 그렇지 적방어 음 오케 오예 오오 여보세요 성함만 낙지하러 왔지? 광어 3마리 아 이제 상수수 광어에 빠지겠네 큰거 잡아야지 큰거 한 24인치 이런거 이걸로? 그럼요 이걸로 24인치 나와요? 나오죠 내가 제일 큰거 잡은게 22인치야 근데 저기 저 피어에 오른쪽에서 코너쪽에서 24인치짜리 끌어올리는거 같애 애가 14살 짜리 애가 자구가 꼬마한테 막 뛰어갔던거 거기 피어에 어떻게 올리지 수영으로 올라와? 아 이거 피어 낼? 아 네 아하 아하 감사합니다.